촬영 시작 촬영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 갔다와서 첫 예전이에요 오늘 미국식 굿모닝 네 안녕 저희는 아직도 활동 기간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유연 언니 그거잖아 여기 초록색이랑 이 초록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토끼야 양이야? 유연 언니랑 연지 같아요 조금 나랑 닮았지 않아요 나 아기톡스 아니야 아니야 자 올림픽 백어웅 올림픽 고원 나들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그거 가져왔어요 카메라 가져왔어요 이걸로 많이 찍어볼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 눈 입을 수 있냐 이렇게 숨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오고 우리 라사업 차이가 이거 해야지 짠짱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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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어? 나쁘지 않았어 약간 연지가 나오는 거 포인트를 찾는 거야 그다음에 한 번만 라스트 오케이 오케이 진짜 라스트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좋아요 좋아요 정답 정혜린 님 아니 사진 잠깐 오케이 오케이 슬립 뭐지? 슬립백? 슬립백? 카이가 해줄 거예요 아마 아까 샵에서 카이가 해준 거 봤는데 보여줘요 슬립백 보여줘 슬립백 슬립백 야아 슬립백 슬립백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한다 야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생각보다 이거 힘들어 슬립점 듬중부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려면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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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킴본능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? 슬립 슬립 prep 킴본 킴본 승인받아 승인받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한 그루나무 한 그루밖에 없네 진짜 아 쉬고? 맞아 맞아 정하자 빨리 와 한 번 쉬고 넌 늦고 뛰면 돼 어? 내버린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미안 박영진 나 발언이 들어왔어 런하고 이거 자꾸 이렇게 발언해 어 맞아 런 하나 둘 셋 아 근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네 아 근데 웃음소리 들리는 게 레전드다 우사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자 다음 거 야 내 휴지 있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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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냥 돌아왔다가 다시 할 때 이거 하는 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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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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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걸로 갈까요? 네 네 여기 이거 갈래? 네 여기 이거 갈래? 응 올림픽 공원에서 틱톡은 많이 찍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도 왕창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크림 시즌에는 정말 크림 시즌에는 크림 시즌에는 크림 시즌에는 정말 틱톡이나 릴스가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영상들도 많고요 저희 자켓 촬영 때 찍었던 거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 많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 안녕 감기 조심 조심 바다 여러분 저희 코스모 어플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스모 어플에 들어와봤는데 렌티큘러라는 기능이 생겼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채연 언니 이렇게 카드를 선택을 해서 이걸 눌러서 오브젝트 선택하기 이러면 채연 언니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나? 언니 아톰 오브젝트 원래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면 적용하기를 누르면 적용하기를 누르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짱 빠르다 아 그래서 이거를 우와 신기하다 진짜 무슨 폰으로 이렇게 또 되니까 폰으로 렌티큘러를 하는 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면 렌티큘러 스티커 같은 거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저희는 모두가 다 코스모 앱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완전 바뀌는 거예요? 진짜 렌티큘러인 것처럼 효과를 줌 저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같다 제가 최근에 산 오브젝트들인데 이거 그거 아시안게임이고 이게 1주년 오브젝트 근데 제가 딱 운 좋게 중복 없이 이렇게 딱 나와서 가지고 1년 전이랑 오 보이세요? 헐 지효야 해봐 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전 1년 후 1년 전 1년 수민이 1년 전이랑 지금이랑 해볼까? 응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4,400원을 수민이 1년 전 거 있어? 응 있어 수민이 오늘 나온 오브젝트에다가 예전 거 완전 예전 걸로 해줘 어 봐봐 이렇게 성장했어 수민이의 변화 그렇죠 많이 컸다고 뭔가 얼굴은 똑같은 게 없는데 이걸로 약간 얼굴 변한 거 볼 수 있어 너 진짜 많이 변했어 여러분 꼭 같은 테마 아니어도 이렇게 생뚱 맞는 걸로도 하실 수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오브젝트랑 함조우 오브젝트 그냥 지갑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두 가지 이상이면 다 렌티큘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꼭 코스모에서 이 렌티큘러 만들어 보시고 저희 예절샷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어울리죠 더 잘 어울리죠 and practice Only Team 먼저 15 10 22 29 24